전북도는 친환경 미래차 전환대응과 상용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내년 자동차 산업 분야 20개 사업에 예산 1,041억 원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자율상용차 관련 주요 사업으로 산업용 자율주행차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사업과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실증지역 조성 사업 등이 신규로 추진됩니다. 특장차 관련 사업에선 김제 109 특장단지안 자기인증센터와 지원센터를 연계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전북형 30대 상용차 핵심 부품 개발과 민관상생협력형 단기 부품 개발도 진행됩니다.